오늘 아티스트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님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곡 씹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나와서 같이 숨쉬고 같이 밥먹고 같이 졸고 같이 여기서 열심히 고생해주는 우리 헤메스 헤메스랑 그리고 현장에 사진 촬영해주는 분들 우리 동대분들 그리고 저희가 눈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항상 옆에서 항상 붙어서 고생해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낯한지러워가지고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항상 옆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고생해주시는 걸 보면 너무나 힘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더 같이 함께 열심히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